롱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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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나 누나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시고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오세요 누나 두찌 하나만 빨리 골라줘봐 두찌 하나 무조건 골라야돼 롱롱 봄누나는 서강준의 빵과 감민의 꽃죠 무엇을 선택할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 진짜 이런거 못하겠는데 골라야돼 그냥 골라 땡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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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짐 주시면 돼요 박기사 짐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꽃도 가지세요 축하드려요 박기사 안내해주세요 아 예 일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주세요 기사한테 주세요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차 아 예 아 아 네 기사입니다 원래 여자는 꽃을 좋아하는데 난 여자가 아니라니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어떤거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안전운전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참 내가 노래 교실을 열건데 예 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노래를 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봄 백업 예 캔 유 봄 백업 캔 유 봄 백업 캔 유 봄 백업 진짜 진짜 말이 없었어 말이 없었어 이렇게 쫑쫑쫑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아 뒷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아 아 그냥 말을 편하게 하지 그래요 어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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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해. 발갈 불고 짱 사이 깨끗을 해. 심심하잖아. 이거 끌일게요. 안녕히 가세요. 발갈 보. 발갈 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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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뒤로 짐전이 살짝 들어. 아아! 아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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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없어야 행동을 하라고. 행복하니까 너 없이 I'm not happy but I hope you're happy 이 사람 좀 친해진 것 같은데요? 너 없이 I'm not happy but I hope you're happy